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22회차 최고의 트로트, 여, 부문에서 김혜영이 1위를 차지하며 또 한 번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치열한 경합 끝에 홍지윤을 제치고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린 김혜영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다시 한 번 큰 화제를 모았다. 그동안 캡사이신 보이스로 불리며 꾸준히 사랑받아온 그녀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이번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번 1위는 김혜영의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정표로 그녀의 팬들에게는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김혜영의 음악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2020년 그녀는 tv 조선의 인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로트 2에 출연해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첫 출연 당시 직장인 부문에서 시작한 그녀는 그의 3월 7일 방송된 예선에서 주현미의 정말 좋았네를 부르며 올하트를 받으며 본선에 진출했다. 그 당시 그녀의 시원시원한 목소리는 마스터들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팬들 역시 그녀의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인상 깊게 기억했다. 하지만 김혜영의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본선 첫 번째 팀 미션에서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지만 그때의 경험은 그녀에게 큰 자양분이 되었다. 이후 2년 만에 제도전부로 내일은 미스트로트 2에 다시 등장한 김혜영은 이번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최종 5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그 과정에서 김혜영은 가창력 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스타성을 인정받으며 캡사이신 보이스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녀의 매력적인 목소리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제 그녀는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2022년 12월 김혜영은 첫 정규 앨범 내게 오세요를 발매하며 음악적 커리어에서 또 한 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앨범은 그녀의 음악적 색깔과 매력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앨범의 타이틀곡 내게 오세요를 비롯해 도찐개찐, 딱 100년만 등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김혜영의 목소리는 트로트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도찐개찐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김혜영의 감성적인 해석이 어우러져 트로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김혜영의 첫 정규 앨범은 단순히 그녀의 첫 앨범이라는 의미를 넘어 트로트 음악의 대중화와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존의 트로트와는 다른 신선한 느낌을 주며 새로운 세대의 팬들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혜영은 앨범 발매 이후 활발히 방송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했다.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최근 발매된 신곡 혼자 걷지 마세요는 김혜영의 감성적인 음악적 진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이정표다. 이번 곡은 기존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혼자 걷지 마세요는 김혜영이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감정을 담아낸 곡으로. 팬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 곡의 발매와 함께 김혜영은 팬들에게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녀의 음악적 성장이 얼마나 눈부시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김혜영은 혼자 걷지 마세요를 통해 트로트의 전통적인 장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그녀만의 색깔을 더욱 확고히 했다. 팬들은 이 곡을 통해 김혜영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감성적이고 독창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김혜영의 성공은 단순히 한 가수의 개인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음악은 트로트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와의 교감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녀는 트로트를 전통적인 장르로만 한정짓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며 트로트의 대중화와 확장을 이끌고 있다. 이는 김혜영의 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인 영향력을 지닌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혜영은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적 진화를 계속할 것이며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캡사이신 보이스라는 독특한 별명을 얻으며 감성적이고 강력한 무대를 펼친 김혜영은 이제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장르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그 가능성 때문이다. 김혜영의 성장은 단순히 그녀의 가창력과 스타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녀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팬들이 있었다. 빛나라위영이라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그녀의 팬들은 김혜영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그녀의 음악을 더욱 널리 알리고 있다. 팬들은 김혜영의 새로운 앨범과 공연을 기다리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 팬들의 응원과 사랑은 그녀가 더 큰 무대에서 빛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김혜영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로 남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혜영은 최근 트로트 업계에서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하며 지속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스타이다. 현재 그녀의 출연료는 약 2,2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로 이는 그녀의 인기와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수치다. 더불어 그녀의 월 수입은 약 6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김혜영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각종 방송, 공연, 그리고 성업적 계약들을 통해 얻은 수익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스타일을 바탕으로 매년 트로트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혜영은 그동안 다양한 음악방송과 공연에 출연하며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내일은 미스트로트 2에서의 선전 이후 그녀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이벤트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그 중에서도 화요일은 밤이 좋아와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가창력과 매력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김혜영은 각종 콘서트와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녀의 팬층은 더욱 넓어졌다. 김혜영의 음악 활동은 단순히 트로트만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녀의 노래는 고유한 감성과 진정성을 지니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도 성공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녀의 앨범은 물론 싱글곡들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예술가로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혜영은 그저 가수로서의 역량만큼이나 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팬미팅과 온라인 소셜미디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팬들은 김혜영을 단순히 음악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지함과 진솔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팬층의 충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김혜영이 단순히 트로트의 별로서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또한 김혜영의 뛰어난 경제적 성과는 그만큼 그녀의 음악적 활동이 얼마나 다채롭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의 월 수입은 단순히 공연과 방송 출연에서 얻는 수익에 그치지 않고 광고 모델 활동, 응원 판매, 그리고 여러 음악 이벤트 참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익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김혜영은 점차적으로 트로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수익원을 다각화하며 예술적 성공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도 함께 이뤄가고 있다. 그녀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김혜영은 더 많은 음악적 시도와 창작을 통해 음악의 경계를 넓히고 새로운 도전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녀는 트로트의 기존 틀을 깨고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넘나들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김혜영의 지속적인 활동은 트로트 음악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다. 김혜영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진지함, 그리고 예술적 열정이 결실을 맺은 결과이다. 팬들은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다리며 김혜영이 어떤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펼칠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다. 김혜영은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예술가로서 더욱 빛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다. 청취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